밀베? 밀베? 콜? 스쿼드 내는 철탑 가서 아파트로 가야지. 안개맵 하고 싶다. 고고고. 바다 너무 빨리 떨어졌는데? 아파트 세 스쿼드? 어? 쟤는 오른쪽으로 한 스쿼드 빠진다. 컨테이너로. 8대? 8대 소금기 먹었는데. 끝났어야 되나? 1대 잡았음. 어이구. 초기팔. 이렇게 하면 또 왔어? 커버할게 저도 백업 가야지 철탑에서 내려갑니다 아 2동 겁나 싸우는데 1,2동? 네 2동으로 갔어 2동 북쪽 2동 옥상에 한 마리 네 기자라는 애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우리도 갑시다 2동으로 갑시다 2동 4킬 3킬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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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 나 치료제가 없어 나 아까 여기서 오다가 하나 더 있다 끝에 옥상 끝 오케이 떨어졌다 떨어졌어요? 어 이쪽 가운데로 떨어졌어 조심 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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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남겨 기절 다른 데서 죽었는데 철탑 근처 철탑은 아니고 여기 시체 카구팔 나 피 좀 채울게요 SW 방향이야 창고 쪽 창고 쪽 응 기절하네 죽였어요? 아니 야 철탑 넘어오러 왔다 오케이 기절하네 기절하네 어디 갔지? 아직 사망 안 떴는데 못 봤어 어디에서 죽은지도 몰라 여기 담벼락에서 죽였거든요 안쪽 있다 기어가요 어디? 아니 그냥 엎드려있어 어 사망 어디있어요 여기? 시체? 여기 담벼락 넘어 너 죽인데 그대로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내가 있는 어 찾았어 찾았다 나 쓴다 철탑 뒤에 나무 스크스 나 쓴다 뚝배기 한 대 철탑 뒤에 나무 기절 땀에가 쏜다 철탑인가 이거? 어 철탑 쪽에 있어 철탑 어딘지는 안보여 들어간다 철탑 철탑 시체 먹으려고 섰네 아 그래? 죽이려고 살리는 건가? 저 푸쉬할게요 살리는 거 같아서 여기서 낀다 나 다른 애야 이거 철탑 아 여기 철탑 앞에 하나 있다 응 있어 담벼락 쪽에 네 담벼락에 달려가서 살릴 수 있어요? 어 나 살려줄 수 있어 나는 바이트 형이 쟤 쪄주면 돼 팔을 아 옆에 하나 담벼락 둘 기절 어 잡았어 안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는 애는 어디 있는지 몰라 얘가 도망가 걔가 얘가 도망가 돌아서 온 애 아니에요? 나 피 채울 게 없어 나 구상 딱 하나 있어 근데 자기장 와야 우리 망했다 차 괜히 터트렸나? 아 저기 너머에 있어 저기 이 방향에 있다 네 어 키트랑 무상이랑 총기도 있어 살았다 아하하 아 나 총이 없네 총 있어? 스카 줄까? 어 거기다 떨궈두세요 저 그럼 이거 스나 버릴게요 못한 스나 SR 보정기 필요해요? 나 SR 소음기야 나 풀파트야 AK 카부판 어 여기 있던 시체 어디갔지? 여기다 소음기 얘가 걘가? 아 저쪽에 있던 애가 걔구나 스나 소음기로 삭제 먹었어 스카 여기 버렸죠? 응 나 차 가지고 올게 네 나 피 채울 게 없나? 야 수족 손잡이가 없네 일타 쪽으로 와야돼 야 빨리 와 빨리 와 소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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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신 분 에이아이 나 토음기 나 토음기 보다 네 예 소음기 집이 없어 아예? 저거 먹을 거 없어요 붕대도 없어? 네 난 딱 히트 하나 큰일 났네 소모전이 컸어 방금 다리 쪽에서 총소리 들리는 거 같지 않아요? 루씨 와서 이거 먹어 근데 4배 하나 남아요 루키 저거 뭐냐 나 준비되면 저거 같이 타고 와 내가 먼저 오토바이 타고 달릴게 다리 있어요? 서요 서 서 서 아 붕대 없지? 바로 앞에 있다 아 욕봉 제대로 먹었어 나 소리 내 앞에 하나 화염병이다 이 새끼야 야 죽었어 죽었어 아이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구상 있다 붕대도 있다 붕대도 있다 어 나이스 야 에이아서 온기로 했어 타고 와 어? 구상 이런 거 다 어부리 갔어 누가 싹 먹었어 루씨야 나 구상 하나 먹었는데 하나도 없어 치료제 구상 하나랑 세림카 하나 먹었어 빨리 와 빨리 와 아 겁나 아파 아 나 나 지금 딸피인데 없어 안 먹었어? 에 누가 다 먹어갔어 이리와 진통제 하나 드려? 나 진통제밖에 없어 아니야 그냥 와 야 루씨야 빨리 와 빨리 와 누가 다 먹어갔어 나 하나 먹었어 나 진통제 하나 먹었는데 뭐야 하나씩밖에 없었나본데 나 기절이다 일단 살리고 붕대 있지 아니 없어요 나 하나도 없다니까요 붕대 없어 잠깐만 붕대를 내가 하나를 떨어뜨리고 구상을 떨어뜨릴 테니까 루씨 차 타고 넘어가 차 타고 넘어가 자기장 안으로 붕대 하나 일어나자마자 먹고 빤 다음에 그 다음에 구상 죽으면 안 돼 아 아직 죽을 것 같은데 아 다 죽곤 생겼다 다 죽고 생겼다 그 자 루씨야 최대한 가서 기절해 살려 줄게 아 아 아 아 아 안 되겠다 구상에 없을게 그냥 가요 그냥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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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빨리 가 못 살아요 오빠 차 어디 갔니? 차 여기 앞에 있다 지금 나 있는데 달려 나도 줄 게 없다 차 저 앞에서 그냥 가요 오토바이가 요동치고 있어 완전 커뮤니티인데? 어르신 잘 가 입장도 살릴 거 없죠? 먹을 거 아니 아니 치료제 네 너 그거 먼저 타고 가 네 이제 가다가 내가 기절한다 그니까 애들도 치료제가 없어서 어 어 나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 살았다 아 내가 딸피인데? 아 이거 가다가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차 기름도 없는데 아 살아야 되는데 삼투바이 미쳐버리겠네 진짜 먼저 아까 그 잼투바이 하나 쓰러져 있었는데 아 다리 아파요 아 자기장 이 집으로 말 달려요 달리고 싶어 제발 이 집에 구상 있어라 두 명 두 명은 살아남았네 이제 붕대 하나도 안 남았어 저도 아까 똥났어요 어 붕대 있다 붕대가 진짜 붕대가 이렇게 반가울 때가 붕대가 반가운 적은 정말요 오랜만이다 아 내 자기장도 곧 온다는 거예요 와 소홍기랑 다 있는데 너무 아깝다 마지막 붕대 아 붕대라도 많이 나와라 제발 아 아 그 와중에 산뚝은 뭐야 실효제는 나오지 야 네네 가깝다 너 1층 집 옆에 거 털었어요? 창고? 어 여기 나머지 다 털었지 어 끝 없음 살아있는 것만으로 오지 아깝다 아 앞에 집 가서 붕대라도 좀 먹고 갈까요? 아 아 그럼 끝났다 아 아 아 아 옛날에 어떻게 타고 다녔는지 몰라 아 아 치료제가 없다 이 집은 음 뿜만 다음 뿜만 콜 빠르게 빠르게 아 아 아 아 아 아파트 쪽에 붙일게요 네 아파트 맨 밑에 아파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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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도 없다 이제 이게 마지막 바람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트 안 털린 거면 좋겠다 안 털렸어 안 털렸어 안 털렸어 다 안 털렸어 어 치료제를 먹어야지 배도 없네 4배율 있어요 다 다 있어요 다 큰 파트면 도움 기까지 4배 남는거 버려야지 애드다 어 아무것도 없어 이 아파트 뭐 이래 어 구상 하나 와 구상 하나가 이렇게 반가울 중이야 안 돼 떨어졌어요? 날려먹었어 그냥 빨고 있어 왼쪽 아파트 틀고 와 난 이쪽 틀게 그래서 가운데서 만나자 아 일단 무형탈 앰포를 포기하니까 앰포가 잘 나오네 어 구상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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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들 두개가 연속으로 있어 후우 또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네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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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쳐 피쳐 오 아드레날린 형 여기 삼뚝 새거에요 삼뚝 경찰서 쪽에 애들 남아있는거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자기장 나갈 때 어떻게 하지?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어요? 여기 테라스 있어서 어 경찰서 담벼락이 우리 자기장 아 근데 테라스 경찰서 옥상에 하나 나와 떨어진다 네 저도 갈게요 테라스 자기장 살짝 맞아서 네 오케이 오케이 그나마 다행인건 우리 뒤에 자기장이 바짝 붙어있다는거 아 아드레날린 그냥 먹어야 되나 지금 어차피 애들 또 죽이면 되니까 아 여기 너무 안좋아 경찰서 옥상인거구나 맨션 쪽 언덕백이 조용하네 경찰서 옥상 경찰서 옥상 경찰서 옥상 여기 살짝 걸쳤다 경찰서 벽에 하나 있어요 참고로 경찰서 둘 창문에 있고 옥상에 있고 어차피 한 번 더 걸린구나 좋겠다 부동산 대박났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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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서 쟤네 내려올 때 피 날겠네 어차피 아이씨 그때 맞춰서 죽여버렸네 오우 우리 나가기 딱 좋아 형 저 앞에 앞에 존나많아 와 가로파레즈 와 삼툴인데 한대 맞고 헤드네 아이씨 아이씨 헐 어 뭐야 손 안닿어 뭔가 몸집으로 밀어 죽인거 같은데 아이씨 빨리 죽어 이러면서 미운거 같은데 형 아직도 있어요 그 자리 얘들 아이씨 아이씨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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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아 아 안되겠다 나 죽은 목숨이네 3명에 죽던 요리 잘 씻기들 하모 그를 아이씨